한국국토정보공사 다먹었는데 뭐. 다 먹었는데 고니가? 이거 먹어요? 2니까 뭐 잘 먹을게요. 네... 넣어요.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일이라고 물어볼까요?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쁜 게 바로바로 백사공주입니다 백사공주 우리가 놀랐던 가을 주년 여행지 여행지 가을 주천 가을 주천 여행지 오늘 여행 춘천 오늘 여행 춘천 옛날 옛날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님 이 김치를 드셔보세요 이 김치를 이 김치를 먹여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난 이 김치 매워 자는 거에요? 자는 척 하는 거에요? 무슨 어디 갔어요? 용산역 용산역 여기가서 뭐하자고 그랬지? 우리? 호텔 호텔 여기가 어디지?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어디예요? 노브랜드 노브랜드 노브랜드? 노브호텔 응 노브호텔 나의 큰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수영장 갔다가 다시 왔죠? 네. 왜 왔어요? 수영 못해서요. 수영 왜 못한다 그랬어요? 몰라요. 몰라요? 30분밖에 못난다고 해서 다음 타이밍에 가기로 했죠? 네. 이따 가자요 우리. 네. 구나 자세히 되게 거만한 거 알아요? 아빠 나갔다 올게요. 사고치지 말아요. 네. 구나 아빠 왔는. 아빠 왔어요. 신나게 수영하겠습니다. 내일 해야지. 투입. 오늘 수영 어땠어요? 더 하고 싶어요. 더 하고 싶어요? 내일 아침에 또 오자 우리. 우리 어디 가는 거지? 응 진짜. 밥 먹으러 가죠 우리. 구나. 아빠가 돈가스랑 생선가스 시켰는데 양배초밥을 일단 배가 불러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다시. 다시 먹으면 돼요. 뭘 다시 먹어요? 구나 방금 먹은 거는 뭐예요? 생선가스. 생선가스. 맛있어요? 응. 안녕. 좋은데. 낚시. 탄생. 굴. 맞다. 나 구슬비 배웠는데. 아니 굴. 굴비. 구슬비가 아니고 굴비. 구슬비 배웠어요? 네. 한번 불러보세요. 불러요.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. 아 이거 우산인가?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슬비 내리고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. 아빠. 전 먼저 잔아요. 네.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봐요. 네. 돈 벌어서 또 오고 싶어요. 돈 벌어서 또 오고 싶어요? 네. 구원아 기차 타러 가자 이제. 네. 고니 마트에 산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아빠. 뭐뭐 샀어요? 과자 하고. 응. 과자 하고. 과자 하고. 그거 어제 샀잖아요. 자 이제 기차 타고 집에 가는 길. 구나. 구나. 1박 2일 동안 어땠어요? 쪼다. 쪼어요? 어떻게 가서? 시원님과 하고. 기소와. 밥도 먹고. 기소. 뭐. 멋있다. 불러. 불러서 멈춰. 보러šer. 배로 막 벌어. 멋있다. 흘러. 흘러서. 넘쳐. 멀어버렸어. 네. 배로 막버러. 네. 멋있다. 흘러. 네. 멋있다. 흘러. 네. 배로 막버러. 어멋나. 눈이. 와. 눈이. 와. 눈이. 와. 눈이. 와. ja. 눈이. 왜요? 뭐하고 싶어요 지금? 뭐하고 싶어요 지금? 잘 할 수 있죠 이번엔? 하나 둘 셋 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맛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맛벌어 어머 눈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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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swiftly 드리기 내 내 내 내 내 내 내 화uersta